내가 우리 지역에선 연준아 너희 같은 쓰레기들 짓봤다가 우리 학교로 온 거야. 이제부터 제군들은 우리 학교의 규칙을 아주 충실히 따라할 것이다. 규칙이 뭔데요? 너희를 금방 알게 될 것이다. 다 죽어나가도 아무튼 모르는 거야. 아니 뭐 알고 싶은 사람도 없어요. 야! 표정이 미쳤어! 그럼 우리도 몰리면 좀비가 되는 거잖아. 나 죽기 싫어.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아아! 아아!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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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장에 있는 미션이 아악! 아악! 저기요! 아악! 으악!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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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!